, 외국수들이 준비한 문장이란 od. 공백은 전화 그래서 공백을 massive 못할 수 있어요. 공백은 그래서 잘 입어라요. 공백은 전화 잘라 calling me. 이게 지금 works. 공백은 약도 그 중에서 집중연출이 됩니다. 가장 너무 많이 힘들어요. 여러분, 자, 열심히 해 줍니다. 여러분, 꼭 확인해 주세요. 여러분, 제가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.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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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사안에 대해 얘기해 주신가요?